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호로 쉬운 점자 월간지의 실전모의고사 교정문제를 해소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머지를 다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죠.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머리핀을 빈곽에 넣어두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머리핀. 머리핀이라고 되어있고요. 빈곽에 넣어두었다. 자 어떤게 답인지 아십니까? 답을 열어주시죠. 네 여기서 빈곽할 때 우리가 곽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정확한 표기는 갑입니다. 갑. 뭐 갑을 변경할 때 갑. 무엇도 어떤 물건을 이렇게 넣어 놓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갑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우유 이렇게 넣어놓는 거. 그 우유곽이 아니라 우유갑이죠. 갑. 갑을 변경해. 우유갑. 그리고 담배에 넣어놓는 거는 담배갑. 그렇죠. 그래서 우유갑, 담배갑 이렇게 해서 그 갑이라는 것은 머리핀도 빈갑에 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 넣어두는 건 뭐죠? 지갑이잖아요. 지갑. 그렇죠. 갑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우유갑 또 담배갑 얘기했는데 요거 좀 알아주셔야 될 게 우유갑 할 때는요. 발음은 우유갑에서 사이시옷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없습니다. 그냥 우유갑 이렇게 쓰고요. 담배 넣어두는 담배갑은요. 그건 사이시옷이 있습니다. 담뱃갑입니다. 아니 똑같이 우유갑 담배갑인데 왜 그러냐. 그 이유는 한자라는 데 달려있죠. 왜냐하면 우유갑 같은 경우는 한자와 한자죠. 우유, 한자, 갑, 한자. 한자와 한자 사이에는 여섯 개. 뭐뭐죠? 곶간, 착간, 퇴간, 세빵, 숫자, 횟수. 이 여섯 여성만 제외하고는 사이시옷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우유갑이라고 하더라도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담배갑 같은 경우는요. 담배는 한글이죠. 고유어입니다. 고유어 플러스 한자 이때는 발음상 사이시옷 발음이 이루어진다면 사이시옷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그놈은 담배갑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녀석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이 우유갑 할 때 이 우유를 넣어두는 우유갑 말고 또 우유를 사는 그 비용이 있잖아요. 우유갑. 이때는 어떨까요? 이때는 우유갑 사이시옷 들어갑니다. 왜 그렇죠? 이때 그 비용에 해당되는 이 비옵시옷 값은요. 한글이에요. 한글. 한글이기 때문에 우유 한자 플러스 값 한글. 그럴 때는 발음이 우유갑 그러면 사이시옷 들어가야죠.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알고 계시고. 23번 넘어갑시다. 아이들은 윗통을 벗은 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러죠. 윗통도 벗어져끼고. 그렇죠.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답을 열어주시죠. 네. 여기서 윗통이 아니라 우통입니다. 여기서 위에 입는 옷을 말하잖아요. 위에 입는 옷 윗돌이. 윗돌이를 가리키는 단어는 윗통이 아니라 우통이죠. 왜냐하면 이 위를 쓰려면요. 아래통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위통 아래통 이거 없죠. 위에 해당되는 것만 있죠.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가 대비가 안 될 경우에는 윗이 아니라 윗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윗어른이 아니라 윗어른. 윗걸음이 아니라 윗걸음. 윗돈이 아니라 윗돈. 그러듯이 이놈은 윗통이죠. 자 윗통할 때 우 밑에 시옷이 들어가요. 이거 통. 거센 발음이 있더라도 이런 예외적인 것들이 있죠. 윗통을 벗은 채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윗통이라는 것 잘 알아주시고. 24번 넘어갑시다. 시력이 떨어져 안경 도수를 돋고야 한다. 여기서 도수 시옷 받침. 그 다음에 돋고야 도의 디귿 받침. 어떤 게 맞을까요? 답을 열어주시죠. 네 바로 도수입니다. 도수. 이것도 도수 다 한자죠? 사시옷 넣지 않습니다. 그냥 도수입니다. 도수. 그러면 돋고다. 자 여러분 돋고다 도두다. 어떤 차이가 나죠? 돋고다 이거는 안경의 도수. 안경의 도수를 얘기할 때만 돋고다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도두다였어요. 흥미를 도두다. 입맛을 도두다. 화를 도두다. 전부 다 도두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25번 넘어갑시다. 자 말할 내용을 조용히 되뇌어 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할 내용을 조용히 되뇌어 보았다. 답을 열어주시죠. 자 되뇌어가 아니라 되뇌어죠. 되뇌어 이게 기본형이 되뇌다죠. 뭐 되뇌이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 헤메이다 아니죠. 헤메다 설레이다 아니죠. 설레다 이듯이 되뇌이다가 아니라 되뇌다입니다. 따라서 되뇌어. 그래서 이 되뇌어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되뇌어를 줄여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글자로 쓰면 되뇌. 이때 뇌자는 니은 오아이 뇌자라는 것. 그것도 알아주시고요. 26번 넘어갑시다. 자 이제 긴 문장에서 5개를 고르는 거죠. 다음 제시된 문장 중에서 어법에 맞지 않는 것 5개를 찾아 바르게 고쳐라. 자 긴 내용인데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스러운 것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독서는 삶의 힘. 그렇죠 독서는 삶의 힘입니다. 독서를 이기는 건 없다. 세계적인 갓부이자 투자의 대가인 워런 버핏의 말이다. 워런 버핏. 자 그는 독서를 하면 역사 속 위대한 인물을 알 수 있고 글을 잘 쓰며 말을 잘하고 머릿속을 채워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좋아진다면서 책 읽기를 강조했다. 디지털. 이거 디지털 그러면 안되죠. 디지털이에요. 그 다음에 영상 이미지 시대에 다음 슬라이드. 사는 현대인은 휴대폰을 가까이 하고 책 읽기를 멀리한다 하지만 독서를 통해 간접 경험을 쌓거나 각 분야의 지식을 확장하고 창의력 가운데 점 사고력 가운데 점 문제의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게 독서임을 누구든 인정한다. 인류가 책을 만든 역사는 여러분 인류. 인류가 책을 만든다. 좀 뭔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장구하다. 원시 문명이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 어휘 몇 자죠. 기원전 3000년쯤부터 찰흙책을 만들었고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로 두루마기 책 두루마기 책을 다음 슬라이드. 만들었으며 중국에서는 기원전 1000년쯤부터 나무 소가루 속에 목도 그 다음에 대나무 주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조각에 글자를 써서 가죽끈으로 깨어 책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책이란 한자도 목도기나 목도기나 주간을 가죽끈으로 엮은 형상이다. 공자가 주역을 많이 읽어 책을 묶은 가죽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위편 3절도 2500년 전의 일이다. 책의 재료가 종이로 열버지면서 종이로 열버집니까? 큰 변화가 일어난다. 중국에서는 다음 슬라이드. 105년 후한 시대 체륜이 종이 제조법을 계량해 두루마기 책을 묶음 책으로 변화시켰고 600년부터 목판으로 인쇄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종이 제조법이 어휘 제자죠? 유럽에 전해져 1455년 독일의 쿠텐베르크 쿠텐베르크 여러분 잘 아시죠? 쿠텐베르크가 납활자를 이용한 활판 인쇄술을 발명하여 책을 만들었다. 한국에서는 독일보다 221년 앞선 1234년 고려시대 때 고금상정예문 이란 세계 최초의 금융활자로 찍은 책을 인쇄했다. 다음 슬라이드. 따라서 세계 4대 발명품 중 종이와 인쇄술은 동양이 서양보다 분명히 앞섰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독서할 시간이 없다는 현대인들이 많다. 미국이 월평균 6.6권 한국은 0.8권 이라는 통계가 우리의 현실이다. 독서는 인생의 힘이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척경이다. 그런데 아이 됐지 않죠? 후한의 동우 동우라는 사람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그는 빈가에서 출생했으나 배우기를 좋아하여 열심히 다음 슬라이드 공부했다. 농사짓고 행상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지만 부지런히 독서하여 높은 관직에 올랐다. 그는 가르침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책을 백번 읽으면 뜻을 저절로 알게 된다고 말했다. 독서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 누구나 새때의 여유가 있으니 겨울은 한해의 여유이고 밤은 하루의 여유이고 비올때는 시간의 여유라고 가르치면서 멋있습니다. 독서삼여 독서삼여란 고사를 실천했다. 다음 슬라이드 오늘 필자도 안중근 의사의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도친다 도친다 도 밑에 ㄷ이고요 흰다 도친다는 말을 되새기며 다섯 권의 책을 주문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고르셨나요? 자 답을 확인합시다. 아까 인류가 나왔잖아요. 인류가 책을 만든 역사 여러분 이 인류 리얼받침의 인류는요 우리가 사람들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인류 이류 삼류 그렇죠 책으로 좋은거 인류 이류 삼류 이렇게 할 때 그때가 리얼이고요 사람들을 의미할 때는 인류죠 인류 인류 그 다음에 아까 두루마기 책이 나왔죠 두루마기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리 입니다 두루마리 책이죠 둘둘둘둘둘 말하는거 요것도 잘 아세요 두루마리 가 아니라 두루마리 라는거 이거 두루마리 말았다고 해서 말 이 같죠 이거 안됩니다 그냥 두루마리 두루마리 라는거 되게 헷갈리게 쉬운거에요 두루마리 책 말이 한마리 두루마리 할 때 두루마리 책 그 다음에는 아까 요 책의 재료가 종이로 열버진다 그랬죠 이 열버지는 것이 아니라 얇아지는거죠 예 그렇죠 안개는 뭐 좀 이제 열버지죠 뭐 짙었다가 열버지고 예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두꺼웠다가 얇아지고 두껍다 얇다 이렇게 나가있죠 그래서 책의 종이는 열버지는게 아니에요 얇아지는거다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우리가 독일사람 쿠텐베르크라고 많이 아는데 쿠텐베르크가 아니라 구텐베르크입니다 키역이 아니라 기역이에요 구텐베르크 너무 쿠쿠 쿠쿠가 뭐죠 압력발소 이름입니까 쿠쿠가 아닙니다 구텐베르크라는거 잘 알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말씀하신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할 때 돋친다가 아니라 돋친다 입에 가시가 돋다 돋다 에서 이런 피동인 희가 붙는게 아니라 강세인 치가 붙습니다 그래서 돋치다 가시가 돋치다 가시가 돋다 잖아요 돋다를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돋치다 해서 돋히다가 아니라 돋힌다가 아니라 돋친다 로 수정을 하셔야지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호의 시온점자 교정문제 실전모의고사 강의를 쭉 마쳤는데 이제 다음에는 또 2월호거 또 강의가 들어가야 되죠 예 그러면 여러가지 헷갈리거나 궁금한게 있으면 언제든지 02-950-014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머리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